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와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 큐브 오브젝트와 조명 그리고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와 조명은 작업을 하면서 추후에 다시 세팅되기 때문에 보통은 삭제하는 편이고 삭제하는 단축키는 X를 누르고 딜리트를 클릭해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도 라이트와 카메라를 선택하고 X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복수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를 누르고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까지 삭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생성하는 단축키는 Shift A를 누르면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고 여기서 메쉬나 커브, 라이트, 카메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메쉬에서 몽키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은 키보드 왼쪽에 있는 물결 모양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시점을 바꾸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고 여기 탑은 탑뷰, 프론트뷰,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물결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프론트에 대고 물결을 떼면 바로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물결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커서를 옮기고 물결을 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시점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S, R, G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S는 스케일이고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S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양옆 화살표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R은 로테이션이고 오브젝트에 회전을 줄 수 있는 단축키이고요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될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작업창의 시점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오른쪽 뷰로 바꾸고 여기서 다시 R로 회전을 주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시점이 애매할 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각도가 애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는 그랩이고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인데요 G를 한번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션을 누르고 S나 R이나 G를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되는데 보여드리면 여기서 옵션을 누르고 R을 누르면 회전이 처음에 생성했던 각도로 돌아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옵션 G를 누르면 처음에 생성됐던 자리로 이동이 되고 옵션 S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 X, Y, Z축을 기준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로테이션을 할 때 R을 누르고 로테이션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데 지금 R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아직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X를 누르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Y를 누르면 Y축을 기준으로 Z를 누르면 Z축을 기준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Y축, Z축, X축으로 수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Y축, Z축, X축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ESC를 눌러주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수정을 할 때 월드의 좌표값을 X, Y, Z축을 기준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X, Y, Z축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액시스를 켜서 이 방향을 보면 오브젝트의 머리 부분이 Z축이고 얼굴 부분이 Y축이고 귀 부분이 X축인데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오브젝트를 높여 보면 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오브젝트의 얼굴 쪽이 Z축인데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보면 Z의 방향은 머리 쪽이 Z축이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그랩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Z를 한 번 누르면 월드의 Z축을 기준으로 수정이 되지만 여기서 Z를 한 번 더 누르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도 Z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월드 기준으로 수정이 되지만 Z를 한 번 더 누르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각도가 45도 정도 애매한 각도로 있을 때 여기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 코를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Y축으로 한 번만 누르고 크기를 수정을 하면 월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지만 이 몽키의 각도를 기준으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Y축으로 두 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각도가 이런 상태여도 이 눈을 선택을 하고 Y를 두 번 누르면 Y축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각도가 어떤 각도여도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좌표 값으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더 세밀하게 수정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왼쪽에 오브젝트 모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드롭다운돼서 여러 개의 모드가 있는데 에딧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면 바로 에딧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쉬 하나하나 선택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에딧 모드로 들어오면 선택 모드라는 게 있는데 선택 모드는 에딧 모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첫 번째 게 버텍스 선택 모드 두 번째는 엣지 선택 모드 세 번째는 페이스 선택 모드 이고요 이거는 순서대로 숫자 1, 2, 3을 누르면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 선택 모드 1번을 눌러서 버텍스 선택 모드로 들어가면 이 점 하나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엣지 선택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엣지, 이 라인을 선택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3번 페이스는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모드입니다 그래서 변형하고자 하는 부분을 때에 따라서 선택 모드를 바꿔 가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베벨을 알려 드릴 건데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에 엣지 선택 모드로 엣지 하나를 선택해서 커맨드 B를 눌러주면 베벨이 적용이 되고요 베벨은 이 엣지를 면을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베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세그먼트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마우스 휠을 올려 주시면 세그먼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 적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 이 베벨의 상태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위드 값을 조절을 한다거나 세그먼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화면에 다른 곳에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그먼트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베벨은 이렇게 엣지를 기준으로 베벨을 넣을 수도 있지만 버텍스를 기준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요 버텍스 선택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커맨드 B를 하면 똑같이 엣지의 세그먼트가 나눠지지만 여기서 커맨드 쉬프트 B를 해서 베벨을 넣어주면 이렇게 버텍스에 베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큐브에서 많이 사용하기보다 플레인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플레인에서는 지금 엣지에서는 면을 나눠줄 다른 면이 없기 때문에 커맨드 B로 베벨을 넣어도 베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텍스를 커맨드 쉬프트 B로 베벨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베벨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런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기능이고요 슬라이드는 이 버텍스를 이동할 때 이 엣지를 따라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고 단축키는 G를 두 번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G를 두 번 누르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라인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수가 있고 엣지를 따라서 버텍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는 사실 그냥 X나 X, Z축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각도가 애매하게 되어 있을 때 이때 G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엣지를 따라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 조금 더 복잡한 메쉬로 보면 이렇게 이동을 엣지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오토 마치 버텍스를 클릭을 한 상태로 슬라이드를 하는데 슬라이드를 반대편에 있는 버텍스 끝까지 가서 클릭을 해 주시면 버텍스가 머치가 돼요 버텍스가 지금 합쳐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능은 평소에는 꺼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루프컷 기능이고 루프컷은 에딧 모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엣지와 엣지 사이에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커맨드 R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이 마우스 커서를 이 엣지 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방향이 보여지고 이쪽에 갖다 대면 위아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한 뒤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슬라이드 기능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위치를 정하고 클릭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상태창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컷을 올려주면 루프컷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옵션을 누른 상태로 이 엣지를 클릭을 하면 이어져 있는 엣지들이 다 선택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엣지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커맨드 엑스를 누르면 엣지가 삭제가 되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얘를 삭제한다고 할 때 그냥 엑스를 누르고 엣지를 딜리트를 하면 엣지와 같이 붙어있던 페이스까지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게 아닌 이 엣지만 삭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커맨드 엑스를 누르면 엣지만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누른 상태로 엣지 선택하고 커맨드 엑스로 삭제하면 이렇게 엣지가 다 지워지고 처음에 생성했던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오브젝트로 보면 여기서 이 부분에 엣지만 삭제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부분에 옵션을 누르고 이 엣지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 이어져 있는 엣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는데 커맨드 엑스로 엣지를 삭제를 하면 엣지만 삭제가 돼서 이 메쉬 같은 걸 정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N을 누르면 이 트랜스폼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로케이션이나 로테이션 스케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Z축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수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클릭하고 숫자를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엣지를 선택하고 커맨드 B로 베벨을 넣어 보면 베벨이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오브젝트가 처음에 갖고 있던 기본값은 Z축이 1인데 지금 2로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트랜스폼을 할 때 그냥 아래쪽으로 쭉 늘린 느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을 하려면 베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탭 그리고 어플라이 이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 주시면 여기 Z축이 1로 지금 이 상태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딧을 베벨을 넣어 보면 이렇게 베벨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렇고 여기서 옵션S를 해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크기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리셋이 안 되는데 그건 리셋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율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셋 초기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Z축으로 이렇게 늘려보고 옵션S로 스케일을 클리어해 보면 이렇게 상태 이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조절할 때 여기서 그냥 정비율대로 사이즈를 수정을 하는 거면 그냥 오브젝트에서도 수정을 하는데 그게 아닌 방금처럼 Y축이나 Z축이나 이런 식으로 한 축을 기준으로 수정을 하게 될 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에딧 모드 들어가서 A로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서 A로 메시를 전체 선택하고 여기서 Z축으로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보면 이 스케일 Z축은 변형이 되지 않고 이런 직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베벨을 넣어보면 베벨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수정할 때는 이 에딧 모드 안에서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모드는 이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옵션 그리고 Z를 누르면 엑스레이 모드로 이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오브젝트도 보여지게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지금 엑스레이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이 버텍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이동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뒤에 있는 버텍스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버텍스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되지 않는데 옵션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버텍스를 선택을 하면 뒤에 있는 버텍스까지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디파이어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몽키를 추가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 스패너 아이콘이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이고요 여기서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해서 여러가지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수 있고요 먼저 이 미러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러는 오브젝트를 반대편에 반전시켜서 생성해주는 모디파이어인데 보여드리면 일단 이 오브젝트 Edit 모드로 들어가서 이 반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러를 추가하면 반대쪽에도 반전돼서 이 반이 생성이 돼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 여기서 Edit 모드로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수정을 하게 되면 왼쪽에도 똑같이 수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고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미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고 X축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것은 여기 클리핑을 체크를 하면 가운데 부분이 뚫리지 않고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어지게 해주는 기능이 클리핑이고 대부분 이걸 체크하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미러는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테이블의 윗부분이고 여기에 다리를 만들어주면 실린더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다리를 만들고 이쪽에도 그리고 뒤에도 여기에도 다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 하고 이 미러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타겟으로 미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 테이블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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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에 반전이 돼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Y를 누르면 Y축에도 생성이 돼서 이렇게 쉽게 테이블의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모디파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디파이어는 서비비전 서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비비전 서페이스는 보면 이렇게 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투박하게 면들이 다 보여서 이런 형태라면 여기서 서비비전 서페이스를 해주면 면들이 더 많이 나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오브젝트가 다듬어지고 여기에 레벨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면을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나눌 수 있고 이 서비비전 서페이스는 커맨드 숫자 1 숫자 1 을 누르면 이 뷰포트 레벨이 1인 서비비전 을 만들고요 커맨드 숫자 2를 누르면 2인 서비비전 을 만들어줍니다 단축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서비비전 레벨을 두개로 나눠 줘도 이렇게 면들이 다 보이는데 이것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여기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 해주면 면을 면을 부드럽게 다듬어 줄 수가 있고요 항상 오브젝트를 마무리할 때는 이 쉐이드 스무스를 꼭 넣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여기 쉐이드 플랫을 누르면 다시 플랫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도 베벨을 넣어 줄 수 있는데 이 베벨이 에딧 모드에서는 이렇게 엣지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베벨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 모디파이어의 베벨은 전체적으로 엣지에 베벨을 추가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엣지마다 그 면이 분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어마운트 값을 늘려주면 이 베벨의 면적이 더 넓어지고 세그먼트는 면을 더 나눠주는 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벨을 넣게 되면 이 모서리가 둥근 튜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커맨드 2로 섭디비전 까지 넣고 마우스 오른쪽 쉐이더 서머스 까지 해주면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디파이어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순서는 베벨이 먼저 적용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섭디비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보면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 모디파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섭디비전을 베벨 보다 위에 올려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섭디비전은 면을 여러 개를 나눈 거고 이 여러 개의 나뉜 엣지에 베벨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 인건데 와이어 프레임 뷰러 보고 이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섭디비전 면이 나눠진 엣지들에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쉐이더 스무스 까지 하면 둥근 형태의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X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쉐이더 스무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깨져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 노말 탭에서 오토스무스 체크해 주시면 잘 적용이 되는데 쉐이더 스무스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쉐이더 플랫 하면 원래 큐브 모양 인데 여기서 쉐이더 스무스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도 오토스무스 가 있고 이걸 체크해 주시면 잘 적용이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어 블렌더 지금 3.4 버전인데 최신 버전에서는 이 쉐이더 오토스무스 가 추가로 생겼고요 쉐이더 오토스무스 를 클릭을 하면 오토스무스 에 체크가 된 상태로 쉐이더 스무스 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와 모디파이어 몇 가지를 설명 블렌더 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